technical lui 그리고 템스토리 친구들 템스토리 친구들 보미 선생님이랑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을 건데요 오늘의 동화책 제목은 This is Water 자, 이것은 물이예란 뜻이에요. 자, 물에 대해서 배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빨리 들어가 봐요. Come on! 자, this is water. 이것은 물이예란 뜻이에요. 자, this is rain. 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비예요란 뜻이에요. 음,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one, two, one, two, three, four. This is rain. 한 번 더. This is rain. Good. 자, 이것은 비예요. 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물이구나. 그쵸? 자, rain is water. 자, 영어로 비는 물이에요. 자, 이렇게 써있네요. rain is water. 그렇죠? 자, 예쁘게 yellow flower, 노란색 꽃 위에 이렇게 사르르르 내리는 비네요. 자, 또 무엇이 또 물일까요? 우리 한번 또 알아봐요. 와, 너무 예뻐요. It's so pretty, right? This is snow. This is snow. 이것은 눈이에요란 뜻이에요. 참 예쁘네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해 볼게요. One, two, three, four. This is snow. This is snow. Good job. 잘했어요. 이것은 눈이에요. 눈도 물이겠죠? 자, 영어로 Snow is water. Snow is water. 눈은 물이에요. 란 뜻이죠. 맞아요. 아마도 비가, 날씨가 아주아주 추울 때는 비가 뭘로 변하죠? 눈으로 변하죠? 맞아요. 그래서 비도 물이면 눈도 물이겠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물인지 또 알아볼게요. Okay, look at that. 읽어볼게요. This is ice. 이것은 얼음이에요. 맞아요. 아이스는 얼음이죠?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One, two, three, four. This is ice. This is ice. 잘했어요. 자, 얼음은 물이에요. 영어로는 Ice is water. Ice is water. 얼음도 물이겠죠? 맞아요. 물이 정말로 냉장고에도 보면은 얼음들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자, 되게 추운 날씨 아니면 추운 데 있으면은 물이 얼음으로 변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This is water. 이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 rain. 비는 rain이죠? rain. 그 다음은 snow. 눈은 snow.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내려오는 snow. 그 다음에 ice. 얼음은 ice. Good job. Okay. 자, 물은 정말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동화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물은 비, 눈, 그리고 얼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쵸?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걸 배웠는데 그 다음에도 보미 선생님이랑 또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봐요. 그래요? All right. Until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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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